아 그냥 뭐 놀 수는 없으니까 가장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어 네 안녕하세요 으 회사 측에서 연차를 소진 하라고 하더라구요 연차 소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이 모국 그 모국 휴가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도 대부분 모급 휴가를 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모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우리도 파라다이스 하고 도급 계약이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당신들하고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 오늘 이 시간도로 수승부는 폐쇄를 시키겠다 기존에 사물함에 있던 짐들은 다 폐 가시라 해고를 하루아침에 당할 줄은 몰랐죠 그것도 해고도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을 줄 몰랐죠 자기네들은 도급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해도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 라는 일방주금 통보를 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도급 계약 종료도 안 됐었고 거짓말 한 거고 그중에 일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너희는 해고된 게 아니다 한 17명 정도는 별도로 연락을 취했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너 저 혼자 있어? 네 자기 눈이니까 너무 휴스리지 말라고 아니 이게 뭐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요 진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기가 말을 잘못했는데 보니까 지금 스물 스물 스물일곱 명을 빼고 열두 명만 보고 안 해놨어야 하나 스물곱 명을 이십일을 무급 수거를 주리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그 무급이 아니잖아요 다 잘랐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공급을 주라고 할 거지 4월 달에 계약 조건이 12명인가 12명이랑 15명으로 계약을 안 해볼 게 안 돼 이게 뭐 다 끝났다는데 재계약을 했을 거야 아니 자체도 나가주는 거를 하는데 그러진 않아 회사 측이 뭐 얘기하기 전에 직원들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도 보통 분담회 차원에서 같이 하자 그래서 무급 지원자도 거의 다 했고 보통 분만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회사 측하고 현장 대인은 뒤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성과에 대한 자료거든요 이제 3개월 동안의 평균치거든요 이렇게 지금 책갈로 표시한 직원들이 해고 통보에서 이제 제외된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순위를 보면 물론 이제 순위가 높은 직원들도 있지만 하위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청사가 도구 계약서를 변경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도구자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죠 더 열심히 할 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죄를 엿길래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평생 운전만 했던 사람들인데 차염성도 내린 것 같아요